저 캐릭터 다시 만들겠습니다 아 지금 화면은 끊김 없으시죠? 저희가 확인한 화면에서는 이게 끊김이 심해서 저한테 캐릭터 만들고 있을게요 아까 마음에 들게 있었는데 나도 그럼 캐릭터를 만들고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싱글플레이에서도 만들면 그냥 같이 되니까 뭐 기본도 괜찮네 아 네 잘 나온다고 하네 아 다행이네 자 빠르게 만들어 주시고 맵도 만들어 주세요 잠깐만 왜 드러프를 만들라고? 살색은 건들면 안 돼 싫어 나 살색하겠죠 아 진짜 외계인이야? 드러프라며 나 보라색 드러프도 있었지 보라색 드러프도 있어? 아니 만들면 만들면 되지 얘 땅굴에 살아서 피부가 보라색이에요 제 설정은 아 그래? 너무 오래 살아서 땅굴에 너무 맞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 맞아 마누라한테 맞아서 그런 거 같은데? 아 너무 싸워가지고 피멍이 온몸에 피멍이 들어서 아 피부가 아닌 거 같은데 피부가 보라색도 아 그래서 충격먹어가지고 또 머리카락도 보라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셌습니다 어? 어? 그런 캐릭터에요? 아 이거 뭐야 날라갔다 잠깐만 뭐했어 아 잘못 실수로 잘못 눌렀어 금방 해 어차피 재니까 얘니까 오케이 오케이 보라색 보라색을 좋아하는구나 그냥 하는 거야 아 그래? 아 약간 위제트 약간 위제트 같기도 한데 크레이트 약간 위제트 같기도 한데 여자 살까 어머나 저 여자에요? 여쾌였어? 네 두어프는 여성도 털린다는 설정이 있어서 맞아 맞아 두어프는 여성도 털린지 여자 두어프 네 제 두어프 이름은 규류에요 규류 규래에요 규래 규래? 이상한데? 여자라서 규래에요 네 규자하면 안돼 규자 아 규자 규자 네 규자에요 이게 우리나라 정서에 더 맞지 규자 규자 네 자 만들었습니다 규자 자 월드 새로 만들자 그래 월드 새로 만들어 이거 지우고 지우고 뉴 뉴 뉴 뉴 한 다음에 넓게 넓게 라지 라지 라지랑 노말 노말 월드는 뭐랄까 월드? 월드? 아 이 월드 이름은? 규자 월드? 규규 월드? 규규스 매드월드라고 할게요 미친 월드야? 어 매드월드 자 매드월드 규규스 매드월드 네 자 매비 좀 넓어서 로딩이 좀 걸리네 만드는데 걸리네 조금만이나 했어요 로딩 중 로딩 중 아 역시 던드가 인기가 많네 많이 나가셨어 던드월드 로딩 중 그래도 저희가 테라리 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네 재미있게 할게요 네 많이 봐주세요 정말 막장으로 할 거거든요 아 저번에 테라리 한 유튜브 방송도 있거든요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럼 막장으로 할 거예요 그땐 막장 아니었어요 제가 해서 저는 막장으로 할 거예요 또 다른 재미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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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나가는 두어프에 흠실 두두겨 맞고 피부가 다 세컬해진 여자 두어프의 모험입니다 모험 테라리아는 모험이 주라고 여자라서 감수성이 뛰어난 거야 아 설정 딱인데 여자라서 감수성이 뛰어나요 대신에 저게 백돼지의 칼을 쑤시면서 눈을 보면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태 오케이 이거 없고 몰라 몰라 스타트 그냥 아무 아무 대충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지금 막 우산도 들 수 있어. 이거 파가야겠다. 오케이. 좋았어. 난 나무지를 하겠습니다. 난 나무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정된 삶을 위해서 집을 지을 거기 때문에. 나는 앞뒤를 안 재고 하는 그런 플레이어가 아니야. 나는 안전함을. 나처럼 그 집을 뺏겠습니다. 다 부셔가지고. 뭔소리야. 지금 그럼 안되지. 같이 살 집을 짓는거 아니었어? 각자 사는거 아니야? 난 그런건줄 알았는데. 그럼 좀 멀리 가야겠네. 안보이는 곳으로. 안보이는 곳으로 가야겠어. 그래 그려려. 또 상자 먹었어. 뭐야. 안돼. 저 상자는 내꺼야. 저 상자는 내꺼다. 한번 먹으면 끝이네. 비켜 비켜. 비켜. 슬라임을 잡으라고. 난 상자를 깔 동안. 슬라임을 잡으라고. 어. 스피어를 얻었어. 해바라기를 때렸었구나. 해바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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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각도가. 오. 멋있어. 랜덤이야 저거? 뭐. 각도 랜덤이야? 아니야. 내가 찌르는 방향으로 하는거야? 오. 좋은데? 오. 장난 아니야. 지금 엄청 쎄. 나 지금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피가 없네. 지금 보니까. 짱쎄보이는데 피가 없어. 뭐하는거야. 아. 로프도 먹었다. 토끼 죽어. 죽어. 슬라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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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모험을 사랑합니다. 네. 저희는 모험가죠. 나무도 캐야지. 나무도 캐고. 저희가 사실. 테라리아를. 둘 다 초보예요. 맞아요. 네. 둘 다 초보예요. 어떻게 하는건지 잘 모릅니다. 아. 벌레 있어. 벌레 죽여. 오케이. 기분 좋아. 벌레? 그냥 진행하는 배경이었어. 아. 진짜? 그것도 죽일 수 있어? 어. 죽이던데? 아. 장난 아닌데? 슬라임 죽어. 슬라임 죽어. 슬라임 죽어. 슬라임 죽어. 슬라임을 찌리는 상황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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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 되고 있어. 아. 뭐하는거야. 나한테 막 밀어가지고. 지금. 날 때렸잖아. 제가.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아이고. 아이고. 그럴 수 있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죽어. 슬라임 죽어. 슬라임 죽어. 장난 아니야. 지금 뭐. 참. 장난 아니야. 나 지금 창기사야. 창기사. 아. 근데 보통. 창기사야. 왜? 그냥. 모르겠어. 아니야. 창기사 짱이야. 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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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한. anyways. from the distance. 묘하게. Sim. xy一个set set. 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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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창의 좀 사상이 불쌍하신데? 음란하죠? 이래가지고 찌르는게 좀 음란해요 뭐가? 찌르는게 좀 음란해요 이해해주세요 음란하게 찌르죠? 저는 되게 건전하게 찔렀습니다 되게 건전하게 물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이쁠 것 같아 오 나 밧줄 150개나 있네 많이 모았네 오 나 장난 아니야 지금 의상 엄청 많아 나도 많아 나 지금 나무도 200개 있어 오 집 지워도 되겠네 아니야 싫어 니가 뺏을거잖아 아 내가 뺏을거 같다고? 누가 먼저 짓는 먼저 짓는 놈이 뺏기는거지 아 그래? 아니야? 그런거 아니었어? 아 도토리 심으면 나무가 된다 아 도토리 심으면 나무가 된다 나 잊고있었어 지금? 네 잊어버렸어요 저쪽가 만들라면 오 나 완전 캐리 봤어? 세발씩 한 번에 날리는거? 좋아좋아 어디 좀 좋은데 터 좀 잡자 난 지하의 집을 짓고싶다 아 두어프지 난 두어프니까 지하의 집을 짓고싶어요 아 그렇구나 너는 두어프구나 설정에 충실해야돼 너는 그러면 지하의 집을 지으려 난 여기 평탄화 작업한 다음에 여기 옆에다 지을테니까 지하의 집을 짓겠습니다 설정에 충실하게 두어프니까 지하의 길을 만들어서 지하의 길을 만들어내는 지하의 길을 만들어내는 제가 던전을 만들게요 던전 두어프 던전 어 여기 뭐있어? 길이 있네 여기 길이 있어? 어 오오오오오오 나 지금 못 캤어 못 캤어 오오 불 나 아 너 불 좀 얻자 불 좀 먹을게 너 먹어 가져가 아이 너 뭐해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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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임 지하 지하 아 색깔이 비슷해야죠 아 슬라임 도망가 피 적으니까 막 물타고 도망가 오오오오 너 죽는거 아니야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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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냐 이게 바로 창기사야 창기사 이런놈들이야 잘하네 잘하네 구리구리 어 구리 나는 토치를 가지고 뭘 좀 해야겠어 어 너는 굴을 열심히 파가지고 저걸 해 나는 여기 평탄화 작업해가지고 저거 할거야 아 여기 뭔가 던전이 있어요 던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뭐 땅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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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기 평탄화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다 집 짓겠습니다 흐르는데 스맥이 약간 흐르긴 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아 제발 벌써 죽으면 어떡해 비켜 비켜 나처럼 슬라임서부터 차근차근 잡아야지 나처럼 창기사들도 저기 슬라임이 있다고 적이고 슬라임한테 죽는거야 설마 그거밖에 안되는 사람이었어 어 뭐야 이거 오 뭐야 무슨 포션이지 리콜피션 포션 워크하는데 지금 나를 불러내는거야 아니 내가 지금 일로 왔어 아 진짜 아 힐링포션 여기 땅을 다 파가지고 여기 땅을 다 파가지고 제가 저기를 저는 뭔지도 모르고 먹었는데 아 그러네요 근데 그게 좋은거야? 아 그냥 죽을거 같으니까 도망간거니까 아아 어쨌든 지금 한참 한참 멀렸지 지금 어 빨리와 어 덕분해 지금 지금 같이 게임하는데 같은 화면에 있어야지 나 갈게 갈게 열심히 갈게 내가 나 지금 장난 아니라고 나 지금 지금 어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벌써 막 건설 계획 다 사용해놓고 레벨은 없는거 같은데 이거 레벨 없어? 레벨 없는거 어.. 없는거 아니야? 몰라 니가 했을때 레벨 없다고 하신거 같은데 아 그래? 모르겠어 아 이거 기억을 못했는데 뭐야 이거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이거 뭐 해본지 몇시간이나 됐다고 그때 분명히 누가 얘기를 하려는데 너도 기억 못하잖아 레벨 없죠 이거 레벨 없겠지 네 아이템이 중요한게임이지 저 지금 산을 깎아가지고 네 저 상작했습니다 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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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밤되고 있어 어 밤되고 있어 밤되고 있어 아 큰일났다 몬스터나왔네 이제 불 꽂아놓고 이제 몬스터랑 싸워야돼 나는 지하에 숨을래 지하에 숨겠다 어 어 지금 어 두어프 여자 어 전사가 어 그래도 되는거야? 지하에서 싸우겠어 지하에서 장렬하게 죽겠어 어? 두어프랑 두어프랑 딸에서 죽어야 돼 지상에서 죽을수 없어 아 진짜? 그런게 어딨어 아 두어프랑 지상에서 죽을수 없어 어 좋고 막 그런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니 당연히 두고 타야 돼 겁쟁이였어 겁쟁이였어 아니 내 시체를 당연히 지하에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아니야 겁쟁이였어 내 고양이 묻어야지 아니야 겁쟁이였어 아 고양이 묻어야지 지하에 잔뜩 나오는거 아니야 이거? 지하에서 이제 좀비들 나오고 지하에 잔뜩 아 너 토치를 너무 쓸데없어 어 지금 장난아니야 지금 장난아니야 뭐가 장난아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열심히 해 지금 슬라임이 나를 막 둘러싸고 있어 아 진짜? 어 지금 세마리나 왔어 에이 너 창 때문에 창 아직 창을 쓸 그럴만한 어 나의 접수가 못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어 어 고깽이로 그냥 없애주겠다 어 여유 넘치는데? 나는 창기사잖아 너처럼 드워프가 아니거든 뭐지? 명예를 아는 자들이라고 아 명예를 아는 자들이라고 어 그렇지 나같은 미친 드워프가 아니다 어 그렇지 너 그러다 죽으면 또 이제 정신 바뀌게 돼 아니야 그럴리 없어 그러다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아니야 이렇게 많이 모여있을 때만 창으로 찔러줘야지 어 그런거다? 아 지금 저기 좀비로 모아라 밥인데 지금 뒤치기도 해 주고 그래 얘 왜 안 맞니? 밑에 있어서 안맞아 아니 뭐하는거야 근데 얘네 올라오지도 못해 아직은요 아 둘다 집진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둘다 미쳤나봐요 오오오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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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이거 어딜 봐서 도망가는거야 지금 눈 콕 찔러주고 있구만 눈 콕 찔러주고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눈 콕 찔러주고 있구만 어딜 봐서 이게 도망가는걸 보여 오오오 오오 좋아 피 20 찼어 나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장난 아니야 피 어 어 어 장난 아니야 나 진짜 쎄 아 니가 지금 내 저거 내 호위무산해 아 마침 내 진거장기를 니가 막아주는거 같애 아 이게 아닌데 랜드도 얻었어 랜드도 얻었어 오오 잘했어 잘했어 고마워 고마워 이거 지하에 집주와도 상관없죠 지하에 문 만들 수 있어 어? 지하에 문 만들 수 있어? 못만드나? 모르지 난 해보면 알겠지 아 돌집 돌집 나보지 말고 돌집 돌집을 지으라고요? 아 지하 내가 돌 캐니까 지금 아아 너 거기에 돌 좀 있어? 지금 스톤블럭 계속 먹고 있잖아 내가 지금 안보여 난 내 게임에 집중중이야 아 넌 니 살길 가 난 내 살길 갈게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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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무도 없으니까 열심히 캐가지고 여기다 제 털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내 집 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애 나는 그러면은 인간이니까 나는 지상에서 베이스 캠프를 만들겠어 요즘은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애 일단 지하집 사라야돼? 어 안돼 집값이 비싸서 아 지하집을 만든건 최악의 정책이었어 아 지어도 되는데 아 스폰포인트 지정이 안된다고요? 아 지하에 지으면은 나 지금 막 좀비도 막 잡아 두.. 막 더블.. 더블로 들어가 데미지 오 좋은데? 창? 오 창 장난 아니야 아아 그거 내가 먹을 걸 보여 에이 내가 이미 먹었다는데 근데 드로프는 도끼지 그렇지 드로프는 도끼지 응 사실 도끼가 나와야돼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집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아아 나무를 벽치고 있어요 뭐야 그럼 지하에 지하에 벽발라서 만들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하에 벽발르면은 된다고? 어 그러니까 전문가 계셔 전문가? 아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는거 같죠 아 아 아 그니까 이렇게 자연적으로 되어있는거에다가 문장으로 만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 아아 벽지만 바르면 된다 아아 내가 내가 쩍해서 다시 다시 세워가지고 벽지를 새로 바르면? 아 안해보신 사람이 모르겠대 아 그럼 우리 이제 해보면 되지 맞아맞아 우리는 뭐 제가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아 안녕하세요 다크마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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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너무 잘하는거 같아 너무 잘해? 어 나 지금 막 집 집 막 짚고 있어 장난 아니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장난 아니야 난 일단 얹어 얹어 살게 좀 이따가 어? 어? 뭐라고? 얹어 살게 아 뺏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얹어 산다고 아 알았어 월세를 낼거지? 아 월세를 왜해 아 얹어 사는데 월세를 내야지 아니 잠깐 위험할 때 잠깐 들어간다고 그걸 또 월세를 해야돼? 아 잠깐 방 어 위험할 때 잠깐 들어갔다 나온다 이거잖아 지금 쉬어가는건 2만원인데 아 뭐야 이거 모텔이야? 아니야 쉬어가는 데 2만원을 줘야돼 너 모텔도 아니고 이거 대실이야 대실? 대실이지 너 뭐하는거야 너 내가 숙박업을 하겠어 여기서 여관 여관사업으로 내가 여기서 대성한다 내가 테라리아 세개에서 웃기네 너 웃기네 웃기네 아 나 어두우니까 더위다 포착해야겠다 이제 너도 지금 네 상황을 한번 보여 들어 아 내 상황을 보여줘 난 지금 깜짝 캐고 있으니까 어 저는 이렇게 지금 여기를 짓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뭐 지하에 있는 슬라임들이 지금 쉬고 있는데 어 뭐야 왜 쳐들어와 너네 방값을 안내? 방값을 안내? 방값을 안내? 방값을 안내 지금 어딜 쳐들어와 같이 해줘야돼, 주점을 여관 주인 저 여관 주인입니다 여관 주인할대 너는 그냥 미친 거없고 하도만도 미쳤어요 맞으면 미치는거야? 너무 막았어 피부가 지금 어 안돼 안돼Si 이러지마 죽었어 죽었어? 아니아니 아니 왜 이렇게 기쁨해 너 죽으면 나 지금 창 떨부면 너 창 가지러올라 그러지 아 잘 안떨구잖아 이거 어 잘 안떨구 그러니까 내 뭘 가져가 약간 내심 탐내는 것 같던데 아까 전에 보니까 내 창기사를 탐내는 것 같던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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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탐내는 것 같던데 난 도끼 원해 아 도끼 드러프는 도끼 아 맞다 드러프는 도끼 상탈이 필요없어 근데 도끼 들고 있잖아 지금 아 저거 나무케 도끼다라고는 나무케는 도끼로 싸워 아 데미지가 안나 나무케는 도끼 얼마나 센데 도끼도 만들 수 있죠? 다른 도끼 도끼로 무기 있나요? 무기 도끼? 무기 도끼 쓰면 좋겠다 맞아 드러프인데 없으면은 나 지금 약간 지금 리버뷰라고 지금 장난 아니야 나 지금 여관이 장난 아니야 밑에 봐갖고 강흐류구만 장난 아니야 관광 명수야 지금 아 터널 잘 좋아하는데? 춘천이야 춘천? 아 춘천이야 춘천 가평 가평? 대성리 대성리? 약간 내 생각에는 가평인 것 같아 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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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강천이거든 지금? 가평 펜션 만들었네 어 펜션 만들었어 가평 펜션 가평 펜션 오케이 알았어 좋아 가평 펜션 좋아 가평 펜션 지금 내장이랑 인테리어가 약간 남긴 했는데 지금 장난 아닙니다 살았어 살았어 난 이제 크래프팅 그 뭐지? 워크벤치도 만들어주고 제가 또 저번에 한번 1시간 해봤기 때문에 2시간 해봤기 때문에 자신이 넘친다 난 이제 건물 질 줄도 안다 오 대단한데? 또 이제 어 아 레일바이크 가평하면 레일바이크 아 레일바이크 이거 만들 수 있나요? 레일바이크 레일바이크 같이 아니 못 타도 비슷하게 만들어봐 만들 수 있나요? 레일바이크 맞다 레일바이크네 가평하면 레일바이크죠? 아 역시 광범 명성대 오 아시네 가평의 광범 명성 레일바이크 오케이 오케이 하나 좀 붙어서 눌려야될 것 같아 조금만 파워 써야돼 아 그래? 어 빨리 빨리 팍팍 만들라고 좀 더 파야될 것 같아 지금 문짝 하나 만들고 아 문짝 만들어진건가? 안 만들어졌나? 문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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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연적인게 아니라서 다 붙여야될 것 같은데 오케이 아 이거 크래프팅을 눌러야되는건가? 왜 뭐 만드는데 문짝만 눌러? 문짝 크래프팅에서 만드는거 아니야? 아니 문짝이야 문짝을 만들고 싶은데 문짝을 못들고 있어 지금 아 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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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는데 안되는데 거기서? 뭐가 재료가 못하는거 아니야? 그런가? 한낱 나볼 수 있겠나 있는데 지금 자폭맨 모르겠어요 자폭맨 있나? 이것도 자폭맨 있어요? 흐흐흐흐흐 마크야 이거? 몰라 아니 지금 물어버렸어 지금 자폭맨 있냐고 지나가는 애님이 마크처럼 작품이 있나 없었으면 좋겠다 안돼 내 펜션 망가뜨리고 싶지 않단 말이야 오 만들었어 문 만들었어 지금 문짝 달러가고 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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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달았다 잘못달았다고? 오케이 다갔어 문짝 다갔어 오 굿굿 지금 장난 아닙니다 저 지금 보이십니까? 아 이정도에요 잘하는데 어 너네 집도 한번 보여드리길래? 네 나 아직 못만들었어 너 집들이 아직 안돼? 어 저는 아직 그냥 페어입니다 페어 아 지비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저와 어 규규의 실력이 차이죠 아 나 상관없어 난 사실 어 드워프 전사이기 때문에 아 대충 지워도 된다 땅은 땅은 딱받아서 자도 돼 아 진짜? 아 그런거였어? 무슨 전사가 집이 있어? 그래 대충 그래 누가 자면 되지 안돼 영어 들어가서 자고 안돼 약탈하고 이런거죠 지금 우드 벽지도 만들어서 뭐 이상한거 나 과제도 달성됐어 벽 벽 We can do it 벽지는 뭐 벽지는 뭐로 맞는데 크래프팅 크래프팅 그거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우드 월 뭐 뭐지 돌 월 뭐 이런거 있어 벽지 벽지 어 벽 이렇게 뒤에 뒤에 어 바르는거 어 어 장난 아니야 나 지금 지금 통나무 집 펜션인데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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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컨셉 아 여기에다 술집 만들려면 작업대는 어떻게 만들어 작업대 ESC 누르면 아 여기다가 어 밑에 크래프팅 벤치 어 워크벤치 워크벤치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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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어 지금 어 우산 쓴 그 뭐지 저것도 있어 전 토치를 받아가지고 토치를 이제는 좀 이쁘게 박아줘야 됩니다 토치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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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아우 와 멋있어 멋있어 오오 나 지금 멋있어 여광 컨셉 여광 컨셉 테이블도 많이 만들어줘야 돼 테이블도 많이 만들어줘야 돼 빨리 빨리 이쁘게 만들어봤으면 다 알게 돼 아직 아직 투숙할 수 있는 방은 못 만들어가지고 아 그럼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아직 로비밖에 못 만들었는데 아 진짜? 아 로비밖에 없어? 로비밖에 없는데 아니 자릉대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아직 아직 그러니까 아직 개장은 안 했잖아 개장하고 나면 그럼 개장하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